우리 러미 날개가 또 아픈거야 오늘? 오늘은 날개가 왜 아픈건데? 우리 애기 날개 아픈가봐 엄마가 그래서 그래 러미야 우리 러미 날개 아픈가봐 왜 갑자기 날개가 아플까? 담요 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담요 갖고 와야겠다 우리 러미 날개가 아프서 안되겠다 담요 갖고 와야겠다 날개가 진짜 오래가겠는데 아니 오늘은 왜 갑자기 날개가 아플까? 갑자기 왜? 러미 날개 괜찮아? 멀쩡해졌는데? 아 귀여워 지금 러미야 10시다 10시 러미야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갑자기 날개가 또 왜 아픈는데? 왜? 웃겨 죽겠네 아니 갑자기 날개가 왜 아팠어? 아 귀여워 죽겠네 우리 러미 날개가 아팠죠? 어떡해 우리 애기 갑자기 날개가 왜 아팠을까? 엄마 이해가 안가네? 뭐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? 미리 선수치는 거야 들어가기 싫어서? 오늘 안오나 했더니 어렸어 러미? 왜? 왜? 엄마 입부터 해줄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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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랬어 우리 러미를? 누가? 누가 속상하게 했어 우리 애기를? 누가 그랬어? 누가? 누가 우리 러미를 그랬니? 아우 예뻐라 러미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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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러미야 또 날개가 아파 진짜? 응 갑자기 또 안아파 날개가 러미 날개 아파서 그래? 러미야 러미 날개가 아파서 그래? 러미야 날개가 아파? 엄마가 오니까 또 갑자기 날개가 아팠었어 러미야 러미 날개 아파? 왜? 왜 아파 날개가? 러미야 응? 날개가 또 멀쩡해졌어? telephone 갑자기 아팠어 어머머머 갑자기 아팠어 갑자기 멀쩡해졌어 해 날개가 슥 답답 러미 잠이 온다 러미는 잠이 온다 배가 안 고프다 배가 안고프다 러미는 집에 alive 배가 안고프다 배가 안고프다 러미는 배가 안고픕다 근데 얘 배가 안 굽을 수밖에 없어 많이 먹어서